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때린 건 자신이 아니고 아내라면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아이를 때린 것도 모두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 을붓어머니도 뒤이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친모는 두 사람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의붓어머니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신부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아이가 어떤 학대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이가 숨지기 전날 학교에서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아이가 숨지기 전날 전화를 걸어 의붓어머니와 통화했는데 검정고시와 정원회 관리 등 장기 결석과 관련한 행정 안내에만 그쳤고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미인정 결석 초등학생 수는 전국에 6,200여 명에 달하고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은 900여 명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미인정 결석 학생들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